와이엇 왕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세 명이서 가위 가위 보라 해 보고 오거라! 예! 저는 어찌 오랑캐들과 가위를 하고 바위보를 한단 말입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보! 자 오늘의 굽기, 이정이가 하겨노라 네 두 주식 꾸면 약간 그거잖아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소리 소금 뿌릴게요 좋더라 여러분 네 이게 딱 김치가 완전 색깔이 진하죠? 네 이건 진짜 완전 묵은 질 네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네 네 김치 진짜 맛있어요 이미 넘어갔어요 네 이게 이거를 이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게 쌈을 네 이거 고기 빼고 원래 들어간 재료를 넣어요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그 고기의 맛이 나요 네 형에서 형이 먹을 거지? 아니요 저어납게 들 겁니다 어? 마늘 들어가죠 마늘 들어갑니다 김치 김치도 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생강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생강에 들어갈 수 있죠 당장 이자 당장 이자에 주리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아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세요 그래 먹어요 빨리 형이 샀으니까 형이 책임져요 근데 진짜 이게 나아지다 형 먹어봐 쌈을 평생 안 싸먹어요 형 먹어봐 너도 배고픈 거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나는 평생 쌈을 안 싸먹어서 쌈 맛을 몰라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나 전아랑 베스트 프렌드다 그렇다 지금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죠 지금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죠 사실은 제가 생각을 잘 안 넣었습니다 전아가 생각을 좋아하실 줄 알고 넣었는데 제가 먹게 됐네요 전아 이게 서양말로 베지테리언이라고 채식주이자고요 오 역시 우리 전아 이 친구는 장어 알레르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거 같았어 이제 전아 컨셉 안 해도 될 거 같아 내가 꿀까? 아니야 오 장난 아니다 좋아 좋아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오 좋은데 좋은데? 불맛 불맛 어 불맛 불맛 오케이 불맛 그러면 꿀 때 장어 에피소드 저희가 연습생 때 네 또 풍천 장어 풍천 장어 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 그 친구는 본인의 그 가게 장어가 아니면 모든 장어를 보고 굉장히 멸신한 경향이 있었어요 못생겼다고 네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 출퇴근하는 길에 장어 집이 있었는데 저기 장어는 어떤지 한번 평가해줄 수 있겠느냐 하면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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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진짜 맛있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숨죽여서 다들 저의 I-S-M-R 널 지켜봐주세요 제 심장소리가 ASMR로 들리나요? 콕콕콕콕콕콕 빨리 먹어 장어를 먹으니까 이게 맛보현이 장어의 행시로 떠오르네요 장난 아니어라 어따 죽이는 고마이 제가 장어를 처음 먹어보는데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기본적으로 장어가 맛있어서 뭐랑 먹어도 되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러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I-S-M-R 저는 쌈을 아주 크게 한번 싸서 싸서 안 먹어볼거에요 장어 2점 여기에 양파조림 넣어줘요 러브 러브 하나를 넣어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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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틱 뱉지마 뱉지마 너무 맛있다 와 완전 묵은지네 내가 묵은지를 셔서 잘 못 먹거든요 이건 진짜 맛있다 궁금한 거 있어 어때? 처음 있잖아 유정이가 처음인데 걱정하더라고 걱정 제가 평소에 해산물을 못 먹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맛있었어요 오 다행이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규슐랭 가이드 오 그러게 오 몇 점 정도? 한 점 만 더 먹어보고 싶어요 김치 너무 맛있는데? 김치 5점 드리겠습니다 규슐랭 가이드 5점 몇 점 몇 점 근데 내 기억으로는 진짜 한 3.5점 나는 위로 본 적이 없어 아 맞아요 하지만 오늘 기록이 깨질 것 같습니다 과연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3.5점도 본 적이 없어 네 리액션 한 번 해주세요 오 오 대박 대박 짜잔 짜잔 근데 규빈이 형이 진짜로 4.0이면 네 규빈이 형 입맛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응 바로 그렇습니다 혹독한 저희 어머니의 퓨전 기식이자 결과로써 저희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민 무슨 소리야 아니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럽슐랭 가이드 모른데요? 오늘 다 잘 먹잖아요 아니 아니 럽슐랭 가이드 한 번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내일 또 먹자고 내일 또 먹어 일주일째 계속 먹어요 다음 날 또 먹자고 난 또 되게 며칠 전부터 계속 프레쉬한 음식을 먹고 싶대 그래서 나는 또 샐러드 과일 이런 거인 줄 알았나 나는 그게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들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화장실 가서 봤어 되게 약간 음악적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진짜 프레쉬하고 진짜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거 좀 추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음악 얘기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갔다 나오니까 메뉴 좀 제대로 추천하란 말이야 반메뉴를 추천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프레쉬한 게 뭔데 하니까 갑자기 그쵸 결국엔 피자 먹었어 결국엔 피자 시켜 먹었더라고 피자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3번 먹었어요 3번은 아니에요 내 주위에서 진짜 제일 맛있게 잘 먹는 사람 박러브 맞아 진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였더라 역시 장어를 아니야 이렇게 아예 그냥 거의 통째로 넣어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장어버거였어 거의 장어버거 저의 특제 쌈을 한번 제가 입으로 넣어볼게요 아 네 김치 어떻습니까 제 속맛이 일부러 소금 안 찼어요 짭짤할까봐 우츄 그러면 그 맛을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장어 표정 액션 장어 꼬리 장어 꼬리 세탁에 흔들리는 꼬리 형이 아십니까 저 이분 장어 탑 쌓고 계시는데 아 이거 좀 심하다 이거는 문항에서 한번 만드세요 와 이게 딱 와 와 와 와 와 장어 빼고 다 먹었네 장어 먹는 거 맞아요 와 와 와 와 진짜 어떻게 내가 이런 데까지 와서 공항을 할 줄이야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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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네! 진짜! 나도 모르게 막 팬이 움직이더라고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몸 때리면서 그런 게 상당히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갔던 장소에 약간 풍경이 아직도 잊혀졌을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예쁘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는 약간 빽빽한 빌딩 숲에서 빌딩 남은 게 있었다면 오늘 간 곳은 진짜 빌딩 숲이 아닌 진짜 리얼 이루어진 거라서 저거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보내면서 내 사진 말고 지성이 형 사진 보내면서 여기 한번 오자 했어요 가족들한테 오늘 계기로 돌아가면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저희가 들은 거를 ASMR로 녹음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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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은 그대로를 또 여러분들께 그대로 다시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의 좋았던 그런 기분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희 너무 잘 힐링하고 맞아요 잘 먹고 그게 강한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봐도 되는 아 그러게요 되는 건가요 진짜 진짜 한번 끝까지 열심히 힐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보시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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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